산청안방가족호텔에서는 2023년 12월 14일 목부터 15일 금까지도 시군 공무원 사업단 관계자 6차 산업 인증농가 총 37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농촌용 복합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노영기 농식품 유통과 장애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먼저 농촌용 복합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장 손은 1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농업, 1차 산업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양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특산품을 제조 가공, 2차 산업, 민유통 판매 문화 채용 관광 서비스, 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인보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더하이프네 이처럼 대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의했는데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영득 주모관은 딸기 농촌용 복합산업지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밀양은 딸기의 시베지로서 전국 최고의 딸기 생산과 6차 산업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2021년에서 2024년 4년간 45억 원을 투입하여 밀양 딸기 농촌용 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하였다. 경남양토산업협회장이자 가고파 힐링푸드 대표인 윤금정 대표는 공동마케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134백만원으로 경남 농특상가공품 온오프라인 공통마케팅을 진행하여 매출목표 200백만원을 달성했다. 오프라인은 롯데마트 공동판축행사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마케팅은 주식회사 kf 박영주 대표가 ns홈쇼핑 플러스친구 톡띠 iptv 커머스 홈쇼핑 방송진행 웹 제품상세페이지 제작보원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무리로는 부님 토이와 만찬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참석자들 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